ду.루 다 좋아했지만 수학? 수학을 특별히 싫어했습니다 걱정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르치려면 제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학생시절보다 더 열심히 수학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되려 첫 영화를 다들 좋은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함께해서 스타트가 너무 뜻깊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도 불태웠고 또 앞으로 영화를 계속 해보고 싶어 네, 좋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의 편의상 검색 밑줄 짱! 지금 바로 예술 복습 들어갑니다 빨리 사랑해 주세요